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여기도 신동기가 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새끼, 새끼 좀 있네. 네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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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아이고.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서오세요.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아이들. 한 달 됐네. 한 달. 예, 예, 이놈. 예, 예. 애비가. 이놈, 이놈이. 여러분 순도 말해요. 예, 예. 나 요요 아버지. 예, 예. 이놈이 지금, 나 요요 아버지. 예, 예. 이놈이 지금 관우냐? 아니, 아니. 두루는, 두루는. 예, 예. 건너편에. 네, 건너편에인데. 어느 쪽으로 더 확률이 높다고 하셨나요? 저는 지금 관우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모두가. 다 우리, 우리 서울 아저씨가 관우면은 지금 얘 데리고 가려고 지금. 관우야. 서울 가자. 가. 붙어있는 걸 봤대요? 뭐였어요? 붙어있는 걸 봤대요? 네. 펜션에서 보셨답니다. 근데 몰라. 얘랑도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관우랑도 교배를 시켰어요. 그러고는 관우하고도 교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생겼어. 검사 결과 나오잖아요. 검사 결과 나왔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두 흰들 나왔냐, 흰색. 그게 흰색. 희한하네. 눈빛 이상해, 누나. 너랑 눈빛 조심해. 네네. 지금 약간 흰색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원래 진도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고향이 진도입니다. 여기에? 네. 그럼 진도에서 태어나셨다가 외국에서? 필리핀을 갔어요. 하아...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한 15년 살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진도에서 태어나셔서. 아니, 근데 어머니 보니까. 저는 진돗개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다른 진돗개들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콘치래요. 저희 개들은 그러니까. 고조부터. 고조부터. 우와. 족보가 따로 있나봐요. 고조. 고조. 챔피언 출신이에요. 예, 예. 고조서부터. 예, 예. 챔피언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제가 키우면서 이렇게 챔피언들이 됐어요. 예, 예. 저기 어머니, 중간에 있는 스쿼트 배꼬는 누구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 얘하고 우리 동일하고 또 짖는 아이 옆에 있는 남자예요. 그 얘하고 짝지 쓴 남자. 그래서 잘생겼구나. 네. 그래서 이거 오래 전람 했거든요. 2등 했어요? 2등 했어요? 네. 아, 겨짜드리네. 저, 저희 아빠는요. 서울에서 18년도에 챔피언하고 진도와서 챔피언하고. 되게 잘생겼더라고. 네. 챔피언했고요. 우리 지인명이는 그림도 그렸어요. 그림도 그렸어요. 어머니, 저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신도께 피카소라고 제가 그렸습니다. 아, 그래도 그림도 그렸습니까? 아, 진짜? 있구나. 네. 그림도 그렸고 숫자도 썼고 여러 가지 했어요. 여기가 틀어져 온다 봐. 왜요? 군양문 너무 챔피언이고. 그래서 제가 매년 도구서에 나가면 한 세 마리는 입상을 합니다. 아, 진도께? 진도께 도구서? 네. 있어요. 그거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세요. 진도께니까. 원산진이니까. 진도께는 우리나라가 제일 세요, 그 대회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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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아.